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 장사 잘 된다. 안녕하세요. 여보. 여보. 많이 바빠? 빨리 와.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. 아이고 애기 없고 유모차에. 아 이게 주방에 일하러 온 거예요? 뭐부터 하면 돼? 어 일단 쌓아 하나. 소 자? 중 자? 소 자 랩 싸. 소 자? 이제 안에 구울 거네. 세 개만 더 깔아. 저러고 어떻게 이르래. 갑자기 언제 바빠질지 모르는 일이고 그 바쁜 날 가끔을 위해서 알바를 쓰기에는 그 비용을 내는 게 더 오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제가 도와줘요. 어우 배불러서 애까지 없고 익히면 안 돼요. 안 된다고 그래야지. 나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저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. 중 자 시키시면 보통 두세 분 정도 드세요. 문 좀 하자고 해서. 아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저거 지금 몰라서 나중에 나중에 허리 되게 아파. 아 저 애기는 저게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. 왜냐면 어디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. 어떻게 해 저거. 어깨는 어디. 아까부터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. 힘든데. 그냥 안 할 수가 없으니까. 하는 거고. 그래서 저는. 힘들다고 딱히. 어리광 부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아 속상해. 네 알겠습니다. 나도 힘들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해야죠. 그 와중에 장사는 잘 되네. 오늘 완전 폭풍 같았네. 여보.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. 일당 5만 원 좀. 그래 일당 받아야겠다. 뭐라고? 일당 5만 원. 1,700원 줄게. 소주 한 병. 나 소주도 못 먹는데. 내가 먹을 거야. 소주 6천 원이에요. 아 이게 뭐야. 아 줘야 돼. 줘야 돼요. 줘야지. 그거 왜. 자기가 먹는 걸 왜. 내 알바비로 자기가 먹어.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. 나도 알바비 줘. 알바비나마나 음식물 처리기나 하나 사주든가. 요한이 콧물 좀. 요즘에 환절기라 그런지 많이 생겨가지고. 요한이 콧물 흡입기를 좀.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? 음치가 보여가지고. 그래 저거는 그래 해줘야 돼. 다 애를 왜 쓰는 거지 뭐 돈이. 얼마인데? 아니 비싼 건 비싸고. 싼 건 싸지. 은혜 봐. 은혜의 모습. 안 올라오는 거 없다 이거 봐봐. 내가 검색해봤거든? 해봤는데 없어. 아 그래 계속 찾아봐. 있을 거다. 남이 쓰던 콧물 흡입기는 좀 쓰겠지. 콧물 흡입기는 애가 쓰는 거를. 진짜? 그래서. 좋은 거 사요. 진짜 없었어. 그럼 새 거는 얼만데? 좀 좋은 거는 20만 원 후반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. 비싸네. 가격이. 깜짝 놀랐잖아. 콧물 하나 빨아들이 있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. 그래서 좀. 괜찮은데 좀 저렴한 거. 가성비 있는 걸로 찾아보니까. 한 3, 4만 원? 이면 살 수 있을 거 같아서. 저렴한 거를 사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야. 그치 그치. 20만 원인데 나는 3만 원짜리 살게. 뭐 이런 식으로. 요령이 있는 거야. 저거 심리적 기법입니다. 기술이 생겼네. 잘했어.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? 괜찮아? 아니 그러니까 뭘 살 때마다 눈치를 보는구나. 저는 경제권이 아예 없어요. 처음부터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. 원래 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잖아요. 작년에는 80만 원씩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로안이가 이제 한 살이 되고. 어린이집도 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. 지원금이 이제. 10만 원씩. 저한테 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.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.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가지고.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들을. 임신 기간 동안 생활비로 썼었어요. 왜 남편이. 돈을 잘 번데 왜. 왜 생활비를 따로 안 줘요. 너무 차이 난다.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비는 그냥 그 지원금으로 다 생활한 거야. 집에서 먹고 날고 하는 건. 오빠가 식비 같은 거는 자기 카드를 주거든요. 오빠 카드로 이제 마트에서 결제하는 거는 다 오빠 카드로 써요. 근데 아무래도 먹는 것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. 살다 보면 애기 용품 뭐 하다 못해 집에 샴푸 휴지 이런 생필품 같은 것도 다 그 지원금으로 해결하고 있었어가지고. 지은 씨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다고 했는데 결혼 전에는 어느 정도 좀 돈을 모았었어요. 저도 결혼 전에는 거의 한 2,400만 원 정도. 근데 그거 다 어디다 놨어요. 결혼할 때 혼수 사온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. 혼수 안 하고 그냥 오빠한테 그 돈을 다 맡겼어요. 아내가 기여도가 상당히 높네 그러면. 아니 또 당당하게 큰소리 좀 치세요.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부는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사과관계가 되고 있어. 아니 내가 물건 살 때마다 생활비 살 때마다 싫은 술을 부탁해야 되는 거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거든요.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내가 한 번 더 눌러를 해봐주세요. nur 한 번 더 눌러를 해봐주세요. 좀 더 눌러를 해봐주세요.